니 목숨 정말 내꺼야? 이거 작가 완전 미친 새X이네 사람이 몇몇 죽는거야 이온은 생각해본적이 없어요 과부는 몰라도 쉽지 않을걸 와이프밖에 모르는 사람이던데 사람은 신발하고 졸라 고쳐서 쓰는거 아니야 미안하니까 와이프한테 자랑이 되고 선순환이지 혹시 제거할 사람 없니? 내가 죽여줄게 넌 누구니? 아줌마! 자, 짐작해야 돼 모든게 완벽했어 바람피면 죽는다 짜릿한 작품이 될거 같지 않아?